축구선수 손흥민이 오는 20일 해병구여단에 입수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. 앞서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서 U-23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후 금메달을 얻으면서 경역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. 손흥민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 동안 현역선수로 활동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경역의무를 마칠 수 있게 된다. 육군이 아닌 해병대를 선택하면서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. 육군의 기초군사훈련은 4주로 되어 있지만 해군은 2019년부터 3주로 변경됐다.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타이밍 좋네. 시간 효율적으로 쓰는구만. 군대가 지금 시국에 더 안전할 듯. 타이밍 대박이다. 잘됐네. 이럴 때 다녀와야지. 와 리그 취소된 김에 다녀오는 거니까 시간 벌었네. 등의 반응을 전했다. 한편 손흥민은 E.T의 사무국이 4월 30일까지 연기한 프리미어리그를 5월에 재개하게 될 경우 일정을 미루고 팀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